사장님 어떤 점이 좋냐면 야 괜찮아? 네 춤추냐? 아! 아! 와 사람 진짜 다쳐 죽을 뻔 했는데 너 손님 앞으로 그렇게 받아 아! 아!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아! 안녕하세요 왜 그래 사람이 일단 너무 재미있어 그리고 냄새도 너무 좋고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적당히만 주면 돼 네 네 이해했어? 했어요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담배 안 펴서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나 피우는데? 냄새 안 나던데? 왜 액상은? 아 진짜요? 고쳐주세요 아 왜 아까 리모폰이 없어졌어 주머니 있잖아요 어? 주머니 네 아 기고하다 귀엽지? 대체 어떤 포인트가? 헤이즐넛 시럽 추가 맞으시죠? 네 좀 달게 해주세요 네 아 사장님 그 저번에 말한 우리집 고양이 오 되게 귀엽다 오 근데 좀 닮으셨는데요? 아 저 귀여워요? 아 이게 이렇게 될냐고 오 쉽지 않은데 사장님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맞아요? 어 맞아 하세요 아이스요 아..아이스? 네 저 앉아있을게요 네 나 친절하긴 한데 나한테만 친절한 건 아닌 것 같아 짜증나 야 짜증 봐봐 서른살처럼 안 보이긴 하네 응 귀엽지 나한테는 귀여우면 안 되지 맞긴 해? 흐음 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 몰라 보고 싶어 아 왜 저래 진짜 야 뭐야 아니 저 저 근처에 친구와 숨었다가 제가 그냥 아메리카노 생각났을 수 있어요 어? 취했어? 조금?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립니다. 야 됐어. 근데 모신을 마감을 해가지고 그냥 내꺼 커피 마셔. 네. 아 맞다 너 빨대. 아 괜찮구나. 아 그렇네.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찾기가 좀 오르나봐? 네. 저희 좀만 쉬었다 가요. 야 너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.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마. 어? 왜요? 아니야. 좋아요. 어? 여름? 네. 저도 좋아해. 여름. 네. 저도 좋아해. 좋아해. 따라하지마. 아닌데. 저 진짜 뜨거워서 좋아하는데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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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자. 가. 가자. 하... 하... 还是 270를 하 .. 하하.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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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입하시면 다 아마 선공개와 본편에 없는 못다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